항생과 미니항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항생은 홍콩항생지수예요. 그리고 항생지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지금 19297이다. 그럼 이게 홍콩항생지수의 현재 19297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. 이 항생이 상품이 항생인덱스라고 있죠. 이걸 항생지수입니다. 이거는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9천 원씩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. 10포인트를 먹으면 얼마겠어요? 그러면 지금 제가 36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. 55에서 40포인트가 먹으니까 이 정도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9천 원 곱하기 40포인트. 그래서 36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니항생이라고 있어요. 미니항생은 이거를 좀 부담된다. 100포인트에 90만 원씩 차이 나니까 소액수나 부담되잖아요. 그래서 1포인트를 5개로 쪼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하나가 1,800원 정도가 되는 거죠. 1포인트에. 그러면 이거는 100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18만 원이니까 한 번 100포인트 선전한다 그러면 18만 원 선전할 생각 혹은 50포인트 선전한다 그러면 9만 원 선전하는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초보장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항생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항생은 이제 시카 출발을 10시에 15분에 합니다. 시카 출발. 10시 15분에 해서요. 오후 1시까지. 까지 하고 점심을 다 같이 먹어요. 점심을 다 같이 먹고 다시 1시간 쉬고 2시부터 이제 5시 반까지 하죠. 하고 또 저녁을 먹습니다. 이제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6시 6시 15분부터 새벽 3시 3시인가 4시인가 3시 15분인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 원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새벽 3시 정도까지 한다. 대강 그런데 보통 거래는 5시 15분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죠. 쉬는 시간은 한꺼번에 다 같이 정신을 먹으니까 쉴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쉬는 기간 동안에 변동폭이 생기는 부분들이 혹은 시장의 이슈가 있으면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생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항생에 대한 포인트들 그래서 100포인트 올라갔을 때 그냥 항생 인덱스를 했을 경우에는 한 식당 9천 원이다. 이걸 1포인트 올라가고 하나씩 호가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를 틱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내가 100포인트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100틱 먹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한 틱 가치가 미니 항생 같은 경우는 1,800원이고 한 틱 가치가 9천 원이다. 그런데 이거는 변동이 될 수 있다. 왜? 이게 홍콩 항생이기 때문에 홍콩 달러를 비주를 해요. 그래서 이게 한 틱 가치가 50달러 홍콩 50달러고요.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10달러겠죠. 미니 같은 경우는 미니 항생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항생 매매하는 기초 내용들은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.